안녕하세요. 숙작 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힘들어 죽겠네. 아이러브 나대장입니다. 뭐가 힘듭니까? 오전 내내 풀비고 점심도 못 먹고 밥을 안 먹었다고 우리 숙작 놀자 형님께서 돈가스를 사갖고 오셨네. 풀 뱉다고 밥 안 먹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도시락 하나 시켜갖고 왔습니다. 이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? 얼음이 채워졌네. 얼음이 채워져와. 빨리 마시세요. 맛있는 게 아니라 빨리 드세요. 오늘 맛있는 돈가스입니다. 매번 라면 먹다가 오늘은 제가 힘들어. 이런 선배 봤습니까? 말하기도 힘들어요. 이렇게 맛있게 왜 선배 봤냐고 풀빈 중에 오늘이 최고 힘들었어. 그런 거 다 따고요. 오늘 풀비리고 저기 연못 청소도 하고 오늘 두 가지를 한꺼번에 깨웠다니. 저는 부목을 부목을 하겠습니다. 부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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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가 전료 나오네. 진짜 힘들면 아이고 아이고 나오다 하다니. 우리 힘든 나대장 제가 힘내라고 도시락도 이렇게 사가지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참 진짜 그리고 전후보다 낫네. 전후보다. 아이고 전후 에스체를 넘고 넘어. 눈물 나죠? 네? 눈물 나. 눈물 안 나고? 눈물 안 나? 눈물 안 나네. 다음부터 짤 없어. 아이고 눈물 나. 이거 생어사비. 어사비 참. 여기 있어? 어.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으응. 이렇게. 아 네. 구절 다 맞춰서 왔는데 서운하네. 아휴. 자 오늘. 맛있게 한번. 나도양.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. 아휴. 내가 참. 선배밖에 없어. 아휴. 누가 이런거 사다 줘. 그래 그래 그래. 맞아. 어떻게든 사다 줘서 점심이라도 함께 떼오면. 고마운 줄 알지. 숙제하고 놀잡니다. 나는 나는 오늘 신라면 끓여 먹으려고 집에서 신라면? 제가 한 번 보여주겠습니다 돈까스입니다 이건 치즈돈까스입니다 치즈돈까스입니다 아 진짜 맛은 어때요? 무슨 맛이죠? 이거 부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돈까스는 뭐니뭐니 해도 직접 먹어야 돼 가서 간단하게 어때요? 간단하게 요리하기면 좋죠 간단하게 괜찮을 것 같죠? 맛은 어때요? 일하고 먹으니까 뭘 갖다 하죠? 아니 아니 나 진짜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안 먹고 이따가 키위반 그거 다 저기 했지 키위 종료했지 진짜 연봉통사 했지 물 한 모금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까지 배가 꼭 들어간 거 봐 배가 배가 꼭 들어갔어 치즈 하나 먹어봐요 나도 하나 줘요? 내가 너무 큰 거 가져왔어요? 아 썸물하네 아냐아냐아냐 다 내 건데 뭐야 치즈가 더 부드럽잖아 치즈 응? 치즈도 먹어보고 이것도 그래 치즈도 줄잖아 그래 근데 먹으면 하죠? 아 으동은 이제 뭐 초박하면 되거든 아이 뭐튼 으동은 간다 아 진짜 아 근데 여기 치즈를 먹을만하네 근데 돈까스는 안 먹으면 볶아 먹으면 맛있다니까요 돈까스는 조금 뻑뻑해 아 이거 가서 먹었어야 했는데 뜨뜻할 때 먹었어야 했는데 좀 식었잖아 여기까지 오르냐고 아 그러니깐 아 이렇게 질질 흘렸어 아 이제 날 빠졌는데 그냥 그래서 형이 응? 숫자하고 놀자 형이 여기까지 그래요 아우 밥도 안 먹어 봤다길래 그냥 아우 아우 불일하게 시켜서 왔더니 아우 사와야 할 힘도 없어 아우 구박하네 구박이야 아우 우리 못 씻인가 봐 못 씻어 얼마씩 그냥 아우 근데 볼 줄은데 여기 여기 나도 어제 볼 줄 했어요 그럼? 여기 찍혔지 여기 찍혔지 여기 찍혔지 아우 여기도 지금 유튜브를 보다가 응 아까 지금 모기 얘기가 나와서 내가 모기에 대해서 썰을 푸는데 모기는 이 바늘 팀이 하나가 아니라 25개래 그래요? 힘이 네 근데 처사가 지나서 소용없잖아 아니요 이 이거를 이렇게 톱니식으로 살을 뜯는 게 있고 빨대 뽑는 게 있고 이거 유난류를 집어넣는 게 있고 이 빨대의 혈관이 25개래 이야 참 이 모기 대단해 그리고 피 뽑아 먹는 혈관도 따로 있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우연상케 유튜브 보다가 아 유튜브에서 나온다고? 이게 딱 그림 그려가지고 유튜브에 배울 게 많아 응 거듭말도 많지만 그거를 딱 그린 현미경으로 딱 보여준 저기를 딱 나왔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현미경으로 보니까 자 부드럽다 이거 하나 또 갖고 큰 거 가지고 큰 거 가지고 아 진짜 이거면 돼 아이고 아 그냥 배고프잖아 응 밥이랑 같이 먹어 여기 그런 신라면 끓여먹으려고 했으면 뭐 김치라도 이런 거 있어? 김치? 응 아 옛날에 저기 좀 남았던 거 있었어 근데 아우 너무 셔갖고 동치나 아 우리 때 도시락청 싸갖고 먹으면 좋잖아 아 그리고 제가 싼 다음에 형님 오늘 뭐해요? 할 일 없다고 하면 와야 도시락냐랑 같이 먹자 아니 뭐 어제도 어제도 여기 지금 닭갈뼈짜란 거기 응 그래 어제는 아예 신라면을 먹고 시작을 했거든 응 그랬더니 아 아 오늘은 요정도 시간이 되니까 밥을 갖고 해야겠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근데 어제 라면을 먹고 시작했는데 출출할 차례 그 장호대가 응 그 김영호 대표님이 여기 놀러 오셨더라고 어제? 응 그래갖고 김영호 대표님이 또 아 굳고 저기 밥을 사겠다고 해갖고 오늘 아 저기 열리열리 아 진짜 아 그래도 나보다 살살 젊은 사람은 왜 그래 저 아까 여기 대청동원에서 아니 왜 일부러 그러는 거 같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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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없고 이거 아 힘이 없고 힘이 빠져갖고 저거 조작 먹었어 아 조작 아니야 한번 보시봐 근데 말조작 탈탈이네 아 여기 대청동장 응 그거 볼봐 괜찮아요 아 하꼬 근데 이제 어제 2층에서 응 7순잔치 하시는 분들 요새 7순잔치 안하잖아 응 어제 한 20명 정도 되시는 3대 정도 3대네 2층을 그냥 대강을 했으면 어떻게 했냐고 하길래 내가 그냥 그냥 서비스로 하세라고 했거든 응 3대가 와갖고 7순잔치 하는데 응 이런 카메라 하고 언제 어제 저녁에 어제? 응 가족들 일련의 스토리 영상 빈부작스로 틀어주고 옛날에 6순잔치 하려면 과일로 뭐 그런 상 못해놔 상 그러면 응 보폐를 했어? 보폐? 보폐? 아니 그냥 커피만 마시고 그냥 보폐로 했 저기 아니 저기 음식을 그쪽에서 자기들이 배로 갖고 왔냐고 해먹었어? 아니요 그냥 여기 저기 있는 건 그 저기 저기 서로 이제 큰저라고 하고 그런 거 하잖아 응 음식은 어떻게 음식은 따로 먹는 거지 아니 자기들이 해왔냐고 아니 그래서 먹으라고도 했는데 그냥 조그만 것만 했지 그냥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리고 어제 단체는 음식이 좀 좋아야지 어제 한참 놀다 갔어 응? 어제 한참 우리에서 놀러 갔는데 응 다리 끼니? 응 근데 어제 빈플레스 설치해주고 뭐 이런 저거 다 하고 했는데 아 그래서 어제 계속 좀 늦게 갔지 근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가 늦게 할 때 단무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우 이거 진짜 풀배고 여기에서 풀배는데 흠 지루는 게 거짓말하는 거 이만한 거 이거 두 배 되는가 보다 아 이만해 뱀만해 뱀 우와 이만해 이만해 사진 찍었어 아우 팜 나와 팜 농약 이름 농.. 저기 친환경이랑 진짜 이만해 두께도 이만해 두께도 야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진 찍었어 지금 유튜버가 아 응 장갑 끼고 뭐하고 아우 아우 백만 조회인데 응 나수로 자르니까 다 비다 보면 저걸 두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끊기고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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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자 지경이 엄청 끊겼어 아우 쪼꼼는데 밥을 먹으면 탕산을 먹어 이거 빨리 먹어 아우 밥을 속 빨리 먹어 왜 나 오늘 빨리 먹네 나는 양이 작아 약간 있어 응 나는 그렇게 많이 배고프지 않은 거 같아서 너 큰 거 준 거야 응 음 음 음 음 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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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땀 흘린 다음에는 물이 최고야 물이 최고야 물이 최고야 진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알칼리 음료 이온 음료 무슨 음료 다 필요 없어 산물이 최고야 얼음물이 얼음물이 얼음물에 이 생수가 갈등이 되는 최고야 음 이야 야 야 흑하고 어때 음 오늘 좀 맛있게 잘 먹었어? 어우 맛있게 먹었어 응 아우 아 진짜 조금은 할 것 같네 산수화물이 배에 좀 들어가줘야 해 역시 응 아 아까 지금 배고파갖고 아우 또시찼고 공항장에 놓을 뿐 했어 네 근데 이렇게 욕도가 공항장에 놔 야 이것 좀 둬 욕도가 공항장에 놔 난 운동한 사람들의 닭가슴살로만 뭐 이거 근육적 우경소하지 말라 찬상을 먹어야 돼 응 산사를 어느정도 섭취를 해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고 안그러면 쓰러져 맞아 당 떨어지면 큰일나 진짜 못 빨려 먹은거 같은데 오늘 괜찮았어 메뉴? 오늘 이렇게 해서 또 한 끼를 맛있게 해결했습니다 따자장 오늘 풀배고 에너지 보충 잘했죠? 아니 식사를 하세요 지금 제발 풀 배고 무슨 풀배면 알통이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식사를 하세요 이상한 소리 좀 해지 말고 에? 나도 이상한 소리 하는거야 진짜 풀 배고프 풀 배고프 자 지금까지 숙제하고 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